안녕하세요! 오늘은... ... ... ... ... ... ... 야, 이게 되겠냐? 하나 더 해봐 이거는 여기 나뭇가지때문에 됐을수도있어 베란의 상태가 궁금하군 보자 어 넥스트 거는 어 넥스트 마이 엑스 오마이갓 어 넥스트 마이 엑스 이게 안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은 엑스건은 새우 오 마이갓 이 엑스건은 새우 와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